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데이터라는 게임인데요 여러분들 어 따타 데타 아닙니다 데이터에요 혹시 모르신 분들 있을까봐 예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! 아 이게 여러분들 다 기억나는데 이게 살인마가 가둬둔거래요 저를 살인마가 가둬둬가지고 방탈출 게임입니다 방탈출 게임인데 이게 실제 있었던 살인극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퍼즐을 풀면 됩니다 퍼즐을 풀면 되는거구요 아 16 16 0 16에 21 자 0 와 16 위에 20조 있는데? 비밀번호를 쳐야되는거잖아 비밀번호를 쳐야되는거잖아 놀아 좀 커요? 좋아요 여러분 이런 방탈출은요 이거를 읽으셔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써주세요 어 겨우 53초밖에 안나 여러분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요 시간초가 있는 게임입니다 어 제 캠이 지어져서 여러분 못 봤군요 시간초가 이렇게 많이 칠 수 있다고? 응? 제발 제발요 제발요 영어로 써주면 어떡합니까 이 쓰레기야 아이 한국인을 납치할거면 한국말을 써주던가 아주 인성이 못돼 먹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어쨌든 해석한것 좀 좀 적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어 일단 지금 이게 몇 글자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어 한 숫자가 2만가지여도 들어갈것 같아요 어 날짜, 시간, 코드는 언제나 빨강 그니까 날짜랑 시간이랑 코드는 언제나 빨강이라는거는 이걸로 날짜를 맞춰야되는거 같애 예를 들어서 막 이런거지 막 막 이게 이런거 맞춰가지고 2000 2011년 막 이런거 0 111 2016 이라고요? 아 반대로니까 0 111 2016 아 아 이게 이제 반대로 맞춰야되니까 1일부터 쓰는거지 1일부터 01 어 1일 11월 2016 이렇게 어어 1800 9 Gulf 아 92인게 이거니까 아닌데 타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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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우리한테 다음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닌가요? 제온 제말로 어 보리님 어서와요 아 야 내가 진짜 강남 방탈출 카페 마스터인 사람인데 진짜 우와 영어가 이렇게 해놨구나 어 이거 해석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리해서 써주세요 1번 이렇게 2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왓? 의자를 올려놓으라고요? 들려야지 올려놓죠 발로 찰까요? 안 돼 오브젝트 이렇게 올려 야 나는 무겁다는 거야 이거? 굉장히 기분 나쁘네 또 못들어 아니 의자를 들게 해주시던가요 허어 내가 바보는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거?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거? 그래 내가 돼지다 야 다 비켜 다 비켜 내가 올라가지 내가 어? 내가 올라가면 될 것 아니야 어이씨 전망이 또 못 아아 아아 의자 가자 니 굉장히 무겁구나 제발요 아아 사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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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1번부터 해석 같이 해주세요 1 2분 그리고 그리고 쉐어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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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 100월 9 8 8 그리고 넘버 1 4 4 2 9 있어요 파란 숫자에 9 있어 9시 시작이니까 이건가? 파란 숫자에 9 있어요 9부터 시작하는 짝수의 뒷걸음 뭐 9 7 이렇게? 8 8 4 2 9부터 시작하니까 8 6 4 2 아 9부터 시작하는 아 9부터 시작해가지고 짝수들을 쭉 말하라고 오 와 오케오케 짝수를 얘기하라 했으니까 9부터 시작하는 짝수들이니까 플레이스 온 오브젝트 투 쉐랭 쉐링크? 쉐링크? 라고 써져있네요 이해해주세요 폴 제가 나중에 영어 자막 다 넣어드릴게요 이건 이 게임은 어 인 엔터 랭스 엔터 랜스 룸 이 시스터 의자를 올려놓으라고요? 물차를 올려놓으라고 오케오케오케 어 제가 한 10초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들 채팅치시면 제가 보는 보는 음 피콜로씨 나와주세요 어 트레아초님 솔레님 어서오세요 아 여기 영어 떠있어 킵 고잉 이스 얼 롱 웨이래요 유 라지 플레이스 오브 시프트? 어 엔터 랜스 룸 이스 케이프 여기 탈출군가봐 아이니더 키 투 리브 영어 못한다고 무식하다고 지금 욕먹고 헉 뭐야 여기야 도야 여기 한바퀴 도야 끝이야 이게 이것만 깨면 돼 어 나 그럴려고 이 이 이 이 제지의자 이거를 갖고 오는거지 이 제발요 둘이 사랑에 빠지지마요 제발요 어 열쇠가 어디서 나온다는거죠 아니 가다가 헌팅질이야 이 의자는 오 제가 작아졌어요 제가 방탈출 카페만 가면 문제도 안풀고 자물쇠를 열어요 제발요 열쇠가 어디서 나온다는거죠 제발요 열쇠가 어디서 나온다는거죠 아 아우 야하 할렐루야 좋습니다 자 미션 컴플릿 아우 역시나 우리가 어 제가 멍청해도 여러분들 이 사백 몇 명의 그 두뇌가 같이 합쳐지면 이런 게임쯤이야 아주 껌으로 깰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아우 좋습니다 예 오신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두뇌 아우 정말 어 다들 똑똑하신다는걸 알았어요 도움을 줘서 고마워요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데모야